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나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개개인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지원금이 있나 차원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안다면 이 자신은 뛰어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터혁신, 일터를 혁신할 만큼의 컨설팅을 정부지원금으로 각 기업들에게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각 기업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어떤 정도 규모냐? 지원사업이 총 9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해보면 물론 해마다 경쟁률이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대개 3월부터 7월 정도까지에 걸쳐서 한 5차, 6차에 걸쳐서 지원신청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요. 굉장히 센 그런 차수가 있고 약한 차수가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제조업체 기준에서 50인 내외 사업에서 150인 정도 사이의 업체들이 이 혜택을 좀 많이 봅니다. 150명을 넘어서 어떤 중견기업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뭐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정부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선정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40인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은 쏟아붓는 정부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눈먼 돈이 아닌 상황에서 일정한 정도 비용을 투입했으면 어떤 정책 효과를 봐야 되는데 기왕에 경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50명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마지노선이 40여 명 정도는 넘을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여 명에서 150명 이하의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회사도 이런 정도면 필요하겠는데 하시면 꼼꼼히 들으셨다가 사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인노무사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발표장을 보시면 첫째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컨설팅 사업이다 하는 것인 거고요. 주로 컨설팅 기간은 짧게는 두 달에서부터 많게는 21주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그런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당연한 요청이겠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필요서류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각 기업체마다 웬만한 정도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라든지 노사대표 합의사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컨설턴트 분들이 조정해 주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서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간 사장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리 회사와 관련된 회사 정보 노출을 꺼린다. 극단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하는 제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장시간 근로 개선이 필요한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물론 이건 제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체 같은 데에 좀 더 우선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선정이 되고 있다 하는 정도고요. 어느 기업이나 다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선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터혁신 컨설팅 내용들이 총 9가지 영역의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생긴 내용들인 거고요. 가장 인기 높은 것들은 임금체계 설계나 평가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회사의 성과급 제도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드물게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장년 근로자들이 많은, 중장년 근로자가 많은 분들은 장년 고용안정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건데요. 최대 3개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 기업에서 필요적으로 임금체계 설계는 평가체계 설계와 연합해서,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보자면 임금, 평가체계 구축, 평생학습 체계 구축,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작업조직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했을 때 비정규직 고용개선, 고용문화개선, 일가정양립 등등의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